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입니다. 한 건 브리핑 드리겠는데요.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저희 정의당에서도 총선 때 이 공약을 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으로 청와대의 철저한 사정검증, 청문회 기관 연장, 국회 검증 자료 제출 의무화 등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도덕성 검증 비공개 분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역량청문회와 공직윤리청문회로 분리하여 정책역량검증청문회만 공개하고 도덕성 검증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가 가져온 폐해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발의됐음을 이해합니다. 정의당 역시 이번 총선에서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공약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청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 역시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 충분한 인사 검증이 가능하려면 청문기관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인사 청문회법은 정부가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는 인사 검증을 철저히 거칠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인사 청문기관을 현행 2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충분한 인사 검증을 거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회가 아무리 검증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공직 후보자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직 후보자의 국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설사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 다양한 의혹이 보도될 수 있고 국회의 정책 역량 검증 청문회에서 다시 도덕성 관련 질문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가 원래 거두고자 했던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가장 중요하며 사전 검증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관련 자료를 국회에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가 전제되어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개혁이라는 본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